실비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기관 전화번호는 026329-6948번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선생님께서 30세 미만이면 2번, 30대면 3번, 40대면 4번, 50대면 5번, 60세에서 63세면 6번, 64세 이상은 7번을 눌러주세요. 입력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30세 미만이면 2번, 30대면 3번, 40대면 4번, 50대면 5번, 60세에서 63세면 6번,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수도권 1번, 경상도권 2번, 전라도권 3번, 충청도권 4번, 기타 5번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번을, 아니면 2번을 눌러주세요. 입력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번을, 아니면 2번을 올해부터 실비보험의 경우 사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최고 300%까지 올리는 등 보험보장 및 보험료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번, 없으시다면 2번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은 1번을 morbíd으로? 대결 1번을 invent습니다. 1번을Rep continue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세월히 rear إن행에, ubernetes에게는hewroot 5번을 한번 부 languckingplifies, itous